상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문제 1번의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시작해서 E13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기본작업-2번 시트의 셀서식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글꼴에서 굴림체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20 굵은 기울인꼴은요. 굵게 한번 기울인꼴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기 위해서요.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값을 3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현재 A1셀에 입력된 셋자 앞에 커서 갖다 놓고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요. 한자키를 누르십니다. 특수문자 목록에서 문제 제시된 특수문자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현재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탭을 누르시거나 도구를 클릭하셔서 넣고자 한 특수문자 찾으시고요. 현황 황자 뒤에 커서 갖다 놓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마찬가지로 해당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E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A3부터 E13 그 다음 가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요.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A4부터 A5 그 다음 A6부터 A12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B6부터 B10 영역을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의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현재 입력된 숫자 뒤에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입력하는데요. 형식에다가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을 입력하시고 소수 한 자리 마찬가지로 0을 입력하시고요. 그 뒤에다가 미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영어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기호를 이용해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4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옵션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연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H3 영역을 선택하시고 셀 스타일을 황금색 강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 스타일에 가셔서 황금색 강조 4를 클릭하시고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문제, 두 번째 셀 서식 문제 다섯 문항의 셀 서식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의 감옥 아이디가 R 또는 P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린 직접 감옥 아이디 컨트롤 C 그 다음 조건은 A19 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R로 시작한다 R 입력하시고 다음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P로 시작한다 P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만능 문자 별표를 입력합니다. R 또는 P라고 입력하시고 총점은 75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총점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크거나 같다 75 마찬가지로 크거나 같다 75 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R 또는 P로 시작하고 그 다음 총점이 75 이상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R 또는 P 둘 다 75점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 총점 필드 아래쪽에다가 75 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이름과 학과와 과제 출석 중간 기말 아 네 기말까지 B3부터 G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24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A3부터 H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범위 A19부터 B21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4부터 F24 영역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하는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판매 코드의 6번째 글자가 1이면 그러면 판매 코드에 가서 6번째 글자 하나를 추출할까요?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6번째 글자 미드 함수를 통해서 판매 코드의 신표 6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이제는 6번째 숫자가 1이면 아메리카노부터 1, 2, 3에 해당한 값을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서 스위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SWITCH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놨는데요. 그 값이요. 1이면 저희는 아메리카노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문자를 입력하는 거라서 큰 따옴표 이용해서 입력해 주시고 2라면 카페라테라고 입력하시고 3이면 마찬가지로 카푸치노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시면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제가 입력한 데이터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가요. 그냥 숫자 1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는 문자 1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숫자 1로 입력을 해서 제가 추주 함수로 추주는 사실 1이라고만 넣어 1, 2, 3에 해당한 값이지만 스위치 함수를 통해서 비교하실 때는 미드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이 데이터가 문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이용해서 문거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계산을 바로 하게 되면 숫자로 인식이 돼서 계산이 되는데 그 값을 비교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if나 다른 함수를 통해서 비교하실 때는 텍스트 함수를 통해서 구하신 내용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가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오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값은 문제에서 기타 음료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요. 맨 끝에 가셔서 오류가 있었다면 기타 음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2에서 구매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구매 총액의 합을 J10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빈도수가 높은 숫자부터 구할까요? J10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mod.sngl 구매 수량에서 가로 닫고 엔터 그럼 구매 수량의 숫자가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숫자는 10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에 해당한 데이터에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21만 원을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 나와 있는 썸이프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썸이프. 레인지는 구매 수량에 가서 심표 조금 전에 숫자 10은 구해 놓으셨고요. 맨 끝에 가서 심표 구입 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구매 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구매 총액의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는 구입 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 총액, 구입 총액. 네. 되셨고요. 그 다음 표 3에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참조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의 문제는 구매라고 제가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구매 총액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 파일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참조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판매 금액은 등호 입력하시고 판매 단가를 찾아다가 곱하기 판매량과 곱해서 표시할 건데 판매 단가는 상품 코드에 가서 마지막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일단 오른쪽에 한 글자부터 추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상품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코드에 오른쪽 한 글자가 추출되어서 A부터 D까지 상품 기호가 추출이 되었고요. 상품 단가표에 첫 행에 가서 상품 기호를 찾고 판매 단가를 두 번째 행에서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hlookup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hlookup 찾을 값은 오른쪽 한 글자 추출했고요. 심표 단가표에 가서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해당된 상품 코드에 해당한 상품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가 되었고요. 다음은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판매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을 맨 끝에 가서 클릭하시고 곱하셔도 되고 앞에다 곱하셔도 돼요. 그런데 D16셀을 클릭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요. 아래쪽에 D18셀을 선택하거나 위를 선택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서 D16셀 선택하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반납일과 대여일을 이용하여 이용일수를 구하고 데이즈 함수를 이용하셔서 일수를 구하시고요. 그 다음 거기에 일일임대요금을 곱하여 총임대요금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K16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그 다음 데이즈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데이즈 먼저 반납일이 엔드 데이터에 되겠죠. 반납일 J16셀에서 스타트 데이트는 대여일입니다. I16셀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용일수가 일단 계산이 되었고요. 그 값에다가 곱하기 우리는 일일임대요금을 H16셀을 곱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총임대요금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는 체질량 지수가 19 미만이면 체질량 우선 체질량 지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교구하기 위해서 D3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체중 곱 나누기 슬랩이죠. 체중 나누기 그 다음에 신장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타오란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POWER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신장의 심표 거듭 제곱 숫자 2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이제 체질량 지수가 구해졌는데요. 이 값이요. 문제에서 19 미만이면 저체중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이요. 19보다 작습니까? 그러면 저체중 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음 그렇지 않다면 23 미만 입니까? 다시 한번 IF 부터 심표까지 범위 정해서 CTRL-C CTRL-V 23으로 수정하시고 23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는 과체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이 풀을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두 번 가로 닫고요.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체질형 지수를 구하신 값을 가지고 값을 비교해서 우리는 정상 그 다음에 과체중 저체중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목표값 찾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에서 1학기 평가표에서 평점이 3.8이 되려면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현재 B11셀의 값이 3.8이 되려면 값을 바꿀 셀을 B7셀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제 점수가 얼마면 가능할까 확인 버튼 누르시면 3.8이 되기 위해서 값의 변화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표1과 표2 표3 에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4에다가 정보인증부터 전공인증에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부터 I8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1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추가 표2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추가 표3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는 작성하신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실 겁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B16부터 C18셀 영역에다가 Alt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우리는 테두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에 테두리라고 표시가 되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A3부터 시작해서 F14 영역을 선택한 다음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이래서 마우스 오른쪽 테두리 편집 누르셔서요. 텍스트를 테두리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도형의 배지인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 이라고 있구요. 도형 에 가시면 두 번째 행의 맨 끝 에서 두 번째 배지를 찾을 수 있구요. E16 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8 셀 까지 드래그 합니다. 텍스트를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 하시구요. 다음 도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 하신 다음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셀 스타일 이라고 입력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르시구요. 매크로 기록 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 에서 A3 부터 F3 영역 을 선택 하신 다음 홈 에 가시면 스타일 셀 스타일 녹색 강조 색 6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하셔서 범위 제목 행에 대해서 셀 스타일 서식 을 적용 해 주시고 개발 도구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을 종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타 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두번째 차트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계열을 삭제 제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점 을 선택 하시고요. Delete 눌러서 삭제 하시고 그림 같이 컴퓨터 공학과 학생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자공학과 가 들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소른 쭉 데이터 선택 을 누르시고요. 컴퓨터 공학과 에 해당한 가재부터 기말 성적 에 대해서 차트로 표시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영역을 삭제 하시고요. 이름 그 다음에 가재부터 기말 컴퓨터 공학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3 부터 AU 그 다음에 C3 부터 FU 다시 A9 부터 A10 C9 부터 F10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차트에 표시되는 데이터의 범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차트 종류를 누적 새로 막대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에서 마우소른 쭉 차트 종류 변경에 두 번째 있는 누적 새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새로 갑축을 선택하고 마우소른 쭉 축 서식을 클릭하셔서 최대값을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기본 단위를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 차트 제목에다가 1학기 컴퓨터 공학과 성적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서식 탭에 가셔서요. 도형 스타일을 미세 요가의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내는 표지하지 않고 아래쪽에 법내를 선택하고 지우시고요. 법내 표지 포함 데이터 테이블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테이블에 법내 표지 포함을 선택합니다. 새로 갑축의 제목을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에 가셔서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선택하신 다음 축 제목 서식의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합니다.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제 화면에서 조금 잘렸는데요. 도형 효과의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선택한 거와 동일합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에 제시된 차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요.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